세렘피티에 쿠션을 발라볼게요 그래서 세렘피티에 세렘피티에 쿠션을 나갈 때 발라볼게요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세렘피티에 데沈에 세렘피티에 데이트맛이 세렘피티에 도전 이제 테레픽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조용히 조용하라니까 아저씨 눈매를 되게 많이 살려주고 연하게 해주고 눈썹도 그려주고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테레픽을 한번 한번은 먼저 리스로 깔고 그리고 털을 두번째 털을 발라주고 그리고 다섯번째 앞부분에 다섯번째 물을 주고 그리고 여덟번째 제 눈꼬리 부분에 인형을 주고 그리고 눈썹이나 마지막에 볼라인에 9번을 발라줬습니다 다 이름이 있는데 발색을 해보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윗쪽만 손질이 빠젓게 수절비 다섯번째 공진멍 수절비 세 tre 세 스탑 실이 나이스 세트 이번에는 거 아닌 거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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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현피비의 미션을 더 화려하게 갈아줍니다. 이쁘게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베이컵을 때 가루가 조금 날리는 것 같은데 이쁘게 잘 어울리고 가겠습니다. 또 이쁘게 해서 만나보실게요.